네 이지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베스트 스타 통해서 많은 좋은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무 주가가 잘 가가지고 지금 좀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분들은 아쉬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있더라고요. 너무 잘 가서. 롯데칠성 오늘 종목 소개해 주시기 전에 살짝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음식료 업종 중에서 해당되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격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수혜도 있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기간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계단식 상승으로 인한 내별업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눌려지는 구간에서 조금 조금씩 추가 매수해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사이다처럼 잘 가고 있는 롯데칠성까지 먼저 리뷰를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 소개를 해 드릴까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화학업종 중에서 우리가 한번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류화입니다. 대한류화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는데 주가에 대한 고점을 논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냐라는 부분이 최근에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화학업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가격 인상이 작년 4분기부터 좀 일어나면서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데 대한류화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면 4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실적이 영업이익부터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류화에서 실적이 늘어났던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대한류화는 좀 상당히 독특한 종목입니다. 뭐냐면 전체 매출액의 한 70%는 소비화학 전통적인 부분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30%는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절명이 좀 섞여 있는데 대한류화는 이 두 가지가 다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화학종목은 2차전지 관련된 소재 부분을 많이 봤는데 지금 대한류화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 사업 부분을 본다면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이제 안든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분리막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이 분리막이 가장 핵심적인 소재 중의 하나인 초고미터 폴리에틸렌 관련된 부분이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현재 굉장히 가파르게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소기화학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도 작년 4반기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 있냐면 지금 현재 이 대한류화 같은 경우는 현재 어제 시점, 오늘 시점에 주가로 PR을 보신다면 PR이 지금 현재 한 19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PR이 19배 정도 나오는데 업종 평균이 약 66배 정도 나오고 있고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하면 한 4분의 1 수준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섹터 내에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보면 주가는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 퍼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30만 원 이상까지 19배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포스코케미칼이나 여러 가지 다른 소재 종목들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2차전지 관련된 IT 소재 종목들이 PR이 대부분 한 50배에서 60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류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분리막에서 특정 소재, 가장 핵심적인 소재, 글로벌 점유율 1이고 굉장히 연평균 성장률이 한 40%에서 6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0만 원대 주가에 불구하고 PR이 19배라면 대부분의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PR 50배 내지 60배 정도 비하면 3분의 1이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종목이 고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인 내재 가치를 평가해 보면 다른 IT 소재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낮은 편에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수급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류화를 좀 보면 최근에 1개월 동안 외국이나 기관들이 굉장히 1월 10일에 공격적으로 매도하면서 대부분에 관련된 종목들이 매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대한류화 같은 경우는 몇 안 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거리 매수 종목입니다.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한 15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한 4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투신권에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한 3개월 정도 넘고 보면 40만 주 이상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고정권을 보이지만 내재 가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당히 싼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는 제가 봤다가 계속해서 예외적인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한류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매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공매도 합매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데 대한류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차장구가 5만 3천주밖에 안 됩니다. 대차장구가 5만 3천주라면 공매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공매도 합매와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순수하게 주가 레벨을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펀더멘탈이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좋아지고 있고 수급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상클리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다른 섹터 내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한류화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 되냐 굉장히 지금 현재 헷갈리실 건데 지금 현재 보시면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1차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을 줬고요. 2차 급등 이후에 시장의 조정이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기관 조정 양상을 좀 줬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 살짝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1차 상승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고요. 2차 조정받는 구간에서 기관의 차익 매물들을 여기서 역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관의 매물을 외국인이 받는 구조가 가장 좋은 구조인데 그런 구조를 지금 유지해왔고 지금 이 조정받고 상승하는 이 구간 위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대부분의 컨센서상으로 목표 주가를 35만 원 내 정도를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부분 분리막 관련된 부분을 실적으로 높고 성장치를 감안해서 적정 주가를 구해보면 45만 원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고점 영역에 있어 보이지만 이런 종목은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다는 과정을 좀 세우시고 중간중간 조정받을 때 조금씩 계속해서 추가 매수에 나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올 1분기에 안정적이면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섹터 간의 변화를 제가 조금 더 눈치를 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화학 섹터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1월 달 고점을 넘어가 있는 섹터고 화학 섹터가 유일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는 섹터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유화가 속해있는 이 섹터 자체가 지금 현재 주도 섹터에 들어올 경향성이 1분기에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섹터 내에서 어떤 주도주를 찾을까라고 좀 보신다면 그중에서 너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거나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IT 소재 종목들을 고점에서 따라가기 힘들다면 같은 고점권으로 보이더라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고 주가가 고평가되는 영역이 있는데 포스코케미카 예를 든다면 지금 PER이 50배, 90배 정도 됩니다. 대부분 90배 내에까지 다 올라가는데 PER이 90배 올라가 있는 종목을 따라잡을 것이냐 아니면 PER이 지금 아직도 18배, 19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종목으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1분기를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조금 같이 조정을 받아주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로 1분기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 2분기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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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4분기 4분기